누나 이번주 토요일에 뭐해요? 토요일? 아무것도 없는데? 그럼 저랑 같이 놀아요 응? 잠깐만 나 토요일에 주연 선배랑 만나기로 했다 아 그럼 어쩔 수 없죠 대신에 다음에 꼭 저랑 놀아요 그래 고마워 누나 수업은 언제 끝나요? 어? 4시 반쯤? 왜? 아 누나 끝날 때 같이 집 내려갈까 했죠 나 그거 주연 선배랑 같이 듣는 교양이라 같이 내려갈 것 같은데 아 그래요? 그럼 인문학관까지만 같이 가요 그래 누나는 좋아하는 장소나 음식 있어요? 나 딱히 가리는 거 없는데 좋아하는 것도 딱히 없는 거 같아 아쉽다 누나 좋아하는 음식 있으면 같이 먹으려고 그랬죠 좋아하는 거 아니더라도 다른 거 먹으면 되지 그러면 다음에 저랑 같이 먹어요 왜 자꾸 나랑 놀려고 해? 친구들이랑 놀아 친구들이랑 누나랑 같이 있으면 좋으니까 그렇죠 응? 아니 누나 재밌다고요 내가 재밌긴 하지 어 선배! 먼저 갈게 수업 잘 들어요 누나 누나 저 좀 봐주면 안 돼요? 아뇨 아뇨